언박싱입니다 좀 좋은 책상이 있으면 좋겠네요 칼을 못껴나? 일단은 모디바이크에서 협찬해 주었습니다 박스를 이쁘게 까보죠 여러분 박스를 오픈할 때 좋은 칼을 쓰면 기분이 좋아요 이렇게 매트 디자인드인 이탈리 이탈리 김성이 넘쳐나는 3K 카본 매트 트렌타입니다 안에는 뭐 있었고 그 안에는 헬멧이 들어 있습니다 헬멧은 비닐로 다시 한번 까매서 이렇게 합니다 색깔이 이게 완전 블랙이 아니라 블랙의 카본 부분에는 뭐라고 해야 되지? 약간 푸르스름한 유광이 들어가 있는 구조고요 가격은 38만원인가? 이게 비싸죠? 카본 들어가서 비싸요 그리고 립스는 아니고 일반 화멧입니다 여기 오너 매뉴얼이 있군요 그리고 아야 나이프 펼치다가 자기를 때리고 있네 이렇게 끈을 떼고 나면 어 세이프티 오비탈피 시스템이라고 해가지고 또 매트만의 맵만의 시스템이 있는 것 같습니다 부드러운 소재 어우 좋네 이게 확실히 맷이 이 헬멧 케이스를 좋은거죠 그래서 그냥 써보죠 턱끈은 여기 이렇게 높이 조절도 할 수 있고 이런거 안지고요 기본적으로 이런 느낌인데 검색을 쓰면 이런 느낌입니다 검색이 더 낫나요? 흰색이 더 낫나요? 210g 210g S 사이즈고요 랩피가 굉장히 부드럽네요 랩피가 굉장히 맘에 들고 여름에도 땀을 잘 말려줄 것 같습니다 뒤쪽에도 이렇게 마감이 잘 되어있고 끈도 부드럽고 귀 길이 조절도 가능한 부분들 이런 장점들이 있습니다 자 뭐 이거는 끝이구요 블랙 같은 경우에는 끝 끝